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햇살이 반짝해서 다육이들도 아주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햇살 바라기 하면서 일광 소독 중인데요. 내일까지는 기상 예보상 내일까지는 영하로 안 떨어지겠더라고요. 내일 비가 온다든가 그런 예보가 있던데요. 그래도 이렇게 베란다 문을 양쪽으로 저기 끝, 이쪽 끝 양쪽으로 한 일주일 이번 주 초부터 문 닫아 놓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내로 들이고 나서 이렇게 문을 개방해두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문을 열어주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아 이 떡갈리 고무나무. 야 이거 키가 진짜 훌쩍 큽니다. 제가 햇빛 보라고 조금 높은 분 아래에다가 올려줬습니다. 아 햇빛이 정말 반갑네요. 너무 요 근래에 어제도 완전히 황사 봄날의 황사처럼 이렇게 날씨가 흐렸거든요. 종일. 근데 오늘은 살짝 기어가지고 햇빛이 따끈할 정도로 햇빛이 들어서 양쪽으로 베란다 문을 열어놔도 아주 시원하다, 뭐 상쾌하다 이 정도 느낌이 들 정도네요. 아이고 호주 매화 쪽으로 햇살이 반짝 비켜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다. 아 정말 매화처럼 생겼죠. 어 이 다육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꽃몽울이 많이 맺었죠. 하나 피웠더니 두 개 피고 지금 얼마 있지 않아 세 개째에 필 것 같아요. 이 아이 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물 넉넉히 지금 밑에 보면 축축한 느낌이죠. 또 더군다나 꽃이 피는 중이라 물을 넉넉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음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색감도 어쩜 이럴까요. 그죠. 일반 우리 매화들보다는 쨍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재라늠들, 다육이들 물 많이 챙겨줬는데요. 제가 물 주는 방법 한번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물이 말랐을 때는 이렇게 테두리로 저는 보통 이렇게 줍니다. 직접적으로 뿌리 쪽에 안 주고요. 그럼 애들이 물을 먹으려고 뿌리를 뻗겠죠. 뻗어나오겠죠. 바깥쪽으로. 그러면 애들이 더 뿌리를 튼튼하게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제 생각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날씨가 건조하고 감온무에 올 때 식물들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물을 항상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테두리를. 어떤 데는 저면 관수를 해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저는 그냥 테두리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삭소름이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다. 그죠? 옆에 사람 쳐도 빨대 속에 갇혀서 자랐지만 아주 예쁘게. 정말 햇살 나왔다고 이렇게 방실방실 웃네요. 이 미세스 폴락도 저기 다리 높은데 올려두고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육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을 줄 때는 거의 이렇게 테두리로. 테두리로 이렇게. 당임금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아주 바짝 말랐을 때는 제가 저면을 잎을 이렇게 지금 당임금이 분이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탱글탱글해요. 이 아이도 볼까요? 이 아이도 땡글땡글해요. 보기에 봤을 때도 보면 이 파랑새도 탱글탱글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물을 뭐 거의 안 줘도 되지만 제가 워낙 또 물주기를 좋아합니다. 이 아이도 정말 탱글탱글합니다. 이럴 때는 진짜 물 주고 싶을 때는 분을 작게 쓰세요. 물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을 작게 쓰시고 테두리로 이렇게. 이 아이 볼까요? 아드레드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의 말랑거림이 있어요. 이 안쪽 기준이 아니고요. 한 세 번째, 네 번째, 바깥쪽 기준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 느낌으로 물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쁜 수연 좀 보세요. 얘도 물을 조금 덜 주면 하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을 제가 아주 챙겨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몰게인 무지, 이 아이는 정말 물을 먹어서 탱탱합니다. 이 커플마리아금, 이 아이는 아직 심은 지 며칠 안 돼서 또 입장에 수분감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물을 아직 주지 않았어요. 이 아이 보면, 저기 입장 안쪽에 보면 주름이 조금 보이죠? 주름. 이런 주름이 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은 이 방울복랑이나 이 아이들이 이런 주름이 보일 때는 물이 부족하던 소리예요. 그러면 물을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 물 먹고 싶어요. 이렇게 신호를 하는 거예요. 주름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죠? 이 안쪽에 방울복랑 이거 세 번째 굵은 이파리에 두꺼운 이파리에 주름이 보이죠? 그러면 저는 그때 안 만져봐도 그때 물을 줍니다. 이 축전 볼까요? 이 아이는 몸에 주름이 안 보이죠? 보이지 않죠? 물이 먹고 싶을 때는 자기 몸에 물을 자기들이 필요할 때 꺼내서 쓰기 때문에 주름이 생긴답니다. 그때 물 주시면 아주 정확한 정확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음! 홍조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제이드 스타 금도 입물라고요. 슈퍼오션 정말 색감 곱습니다. 이 원종복랑금도 제가 커팅해서 키우고 있는데 요즘 자구도 많이 내고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 목막 아래 또 꽃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가지고 제가 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중앙 부분이 조금 뽀얗죠? 바깥 부분 진한 색이죠? 제가 바깥 테두리로 가장자리로 물을 줬다는 뜻이겠죠? 물이 축축하면 그만큼 상토가 색깔이 진해 보이잖아요? 가장자리 뿌리 부분에는 약간 뽀얗고 색감이 연한 색감이죠? 그리고 얘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줄기 줄기에요. 옆에 동글동글 돌처럼 보이는 저 아이가 목막 아래 줄기입니다. 여름을 힘들게 보냈지만 이렇게 줄기를 뿌리를 튼실하게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얘들이 뿌리가 튼실해야지만 건강하게 여름을 견딜 수 있고요. 또 여름을 견뎌야지만 이렇게 꽃 피워줄 때에 꽃을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미우나 고우나 살아 있어야지만 꽃도 피우고 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건강하게 진짜 여름 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절안염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꽃을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꽃 키우는 행복한 마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고맙습니다.